안녕하세요 배우 김범입니다. 드디어 오늘 유니버스의 제 플래닛이 오픈되는데요.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설레입니다. 플래닛에서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가지 컨텐츠들도 준비하고 있을게요. 여러분들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. 프라이빗 메시지로도 우리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. 그럼 유니버스에서 봐요. 안녕! 감사합니다.